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별별 희한한 일들이 터져서 웬만한 일은 관심도 끌지 못할 지경입니다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정권 들어서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기꾼들이 권력편을 들면서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는 범죄자들이 뉴스인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려 1조 6천억원 4천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스타 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이라는 사기범이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김봉현은 감옥에 앉아서 메가톤급 폭로전을 벌이면서 정치권과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올까 청와대 여야 정치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권 운명이 김봉현의 입에 달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봉현은 지난 8일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 당시 5천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펄쩍 뛰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3년간이나 연락이 없던 김봉현의 로비스트를 청와대 집무실까지 끌어들여서 조용히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봉현이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는 여권 인사들의 경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강 전 수석의 경우도 오래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친문 예완견 검사들이 깔아뭉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은 무슨 맘을 먹었는지 태도를 돌변해서 16일 A4 5장 분량에 잡힐 옥죽 입장문이라는 것을 그것도 친여관변 언론에 슬쩍 흘려서 야당 정치인과 검찰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태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내용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춘미애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김봉현으로부터 접대 등을 받았다는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당은 바로 다음날 술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우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벌여서 범죄 혐의 여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남부지검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감찰을 지시한 주미애와 철저수사를 지시한 윤석열이 정면충돌한 것입니다 김봉현 말 한마디에 법지수 두 귀동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싸움을 벌이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봉현 폭로 발언의 신빙성입니다 사기꾼 말의 신빙성을 따진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지만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 하나하나 합리적 수준에서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봉현 주장의 핵심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장에게 청탁 로비를 해달라고 검사장 출신 후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5천만 원 제공 주장과는 달리 수억 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날짜나 방법 장소 등 증거나 정황 구체적 액수 등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고 하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수억의 거액을 주면서 로비 정탁을 한다면 힘이 있는 여당 그것도 친문 실세를 통해서 하지 별 영향력도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돈을 주었겠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엉터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검사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범 정점식 의원인데 호남 사람인 금봉현과 일명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7월쯤 자신 사건을 수임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주선으로 강남 청담동 룸살롱에서 천만 원어치에 술 대접을 했고 그 중 한명이 나중에 라임 수사 책임자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봉현이 로비 차원에서 많은 사람에게 술 골프 접대 해외 리조트 여행 고급 외제 사치품 및 상품권 제공 등 각종 향응을 베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룸살롱 검사 술 접대 주장은 법무부와 윤 총장이 각각 감찰과 수사 지시를 내렸으니 조사해 보면 금방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임 수사 책임자급이라고 하면 부장검사 내지 부부장급 검사일 텐데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금방 사실 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술 접대를 주선한 이모 변호사는 이분도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김봉현이 주장한 현직 검사 3명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5월 이모 변호사가 찾아와서 서울 남부지금 책임자와 얘기가 다 됐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윤석열을 위해서 큰 것 한방 터뜨려 달라면서 거짓 진술을 통해서 여권 인사를 엮는 공작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봉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선 지난 5월 이모 4.15 총선에서 압승한 상황이고 윤 총장은 측근들이 다 찰려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장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하는 사실입니다 남부지금도 이미 취미의 라인으로 다 짜여 있는데 사기범을 상대로 엄청난 모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남부지금 1차장이 바로 심재철 지금 현재의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당시 심재철 남부지금 1차장은 라임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어서 당시 송사면 남부지금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되었다가 조국 기사도 반대하면서 반 윤석열라인의 최선봉 역할을 했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최고 꽃이라고 하는 검찰국장을 꿰차고 있습니다 검찰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미의 사람이죠 심재철이 라임 사건에 대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기범을 상대로 윤 총장을 위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말이 씨알이 먹히는 소리입니까 더욱이 보석은 법원이 결정하는데 설사 윤 총장이 마음을 먹는다고 보석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봉현우 변호인 이모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걷다가 옷을 벗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 라인에 섰던 사람인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윤석열을 위해서 공작을 벌인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넷째, 검사가 라임 수사 상황을 자신 앞에서 대검에 직보를 했다고 썼는데요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라임 옵티머스 관련 내용을 알았을 정도로 완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받고 있는 범죄자 앞에서 수사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다는 것은 삶은 소달가리가 웃을 황당한 말입니다 보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성윤 주검장이나 남부지검장 아무도 윤석열 총장을 중의역에서 중요한 내용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빼놓고 겉다리 보고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면 보고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 형사부장, 밤, 부패, 강력부장이 모두 추미애 라인입니다 김봉현 말대로 여권 실세를 엮는 작업을 하면서 대검의 전화로 직보를 했다면 누구한테 했다는 것입니까? 이밖에도 김봉현은 이 옥중 입장문이라는 것을 지난 9월 21일에 써놓고 있다가 10월 8일에는 강기정 수례서를 터뜨리고 곧 이어서 거꾸로 야당 정치인과 검찰이 공작을 벌여서 강기정을 잡는 작업을 벌였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요? 김봉현은 입장문 말미에 검찰이 추미애의 아들 수사하는 것을 보고 내 사건 수사를 보는 것 같았다 언론에 묻지마식 토끼모르식 보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문정권에선 무슨 일만 생기면 개나 소나 검찰개혁을 들고 나서는데요 검찰개혁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추미애 편 들어줄 테니 봐달라는 건가요?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은 구체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은 허점투성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면 모종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서 김봉현에게 쓰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검찰 수사가 자신의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초조한 나머지 정치권과 검찰을 향해서 나를 계속 건드리면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겠다는 협박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김봉현 옥중 입장문이 서울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즉각 충격적이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옵티머스 로비 문건이나 강기정 수례설은 허위라고 부인하던 주미애는 천인 공로할 사기범 김봉현의 입장문은 철서까지 믿는다는 말인가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수사에 몰렸던 민주당도 역대급 폭로라고 추구 세우면서 진실을 공개하라고 야당 측을 몰아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부 여당으로 향하던 칼날을 야당과 검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봉현 주장의 사실 여변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핵심은 윤석열을 겨냥해 검찰과 범죄인이 공모한 추악한 정치 공작이냐 아니면 김봉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벌인 물타기 자작극이냐입니다 궁지에 몰린 김봉현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권력의 사주를 받은 검찰이 김봉현과 모정, 딜 거래를 한 공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개 과정이 권력과 친여정치인 친문언론의 합작품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너무나 판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지적대로 검언유착 사건의 후속편인 검찰과 범인의 검범유착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전해서 윤 총장과 역걸이 했다면 이번에는 야당과 윤석열 총장을 정조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친여 언론 간 권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난 검언유착 사건처럼 사건의 조역으로 각종 사기사건으로 1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철 전 VIK 회장 대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등장을 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신 강기정 전 정무수석 친여 부산인맥이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을 받았던 신라전 대신 호남인맥의 주칙인 라임의 뇌물수수우혹 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추메는 검언유착 사건이 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번에도 술 접대받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신라전이나 라임 모두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검언유착 사건의 각본과 감독을 여권 인사들이 짠 것처럼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 또한 추악한 흑색 드라마 각본과 감독을 누가 맡았을지 짐작이 각오도 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있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마크 법무장관이라고 소문이 났던 최강욱 열린미주당 대표가 윤 총장이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 그러니까 쫓겨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보면 뭔가 정치공장 내지 기획성 작품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추미애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 남부지검 모두 페어플레이하라고 권고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